나라가 안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. 물어보자! 물어보자! 코구리 소리 들어보자! 사람들은 자기 코구리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그 심각성과 위험성을 모르지만 흡연보다 훨씬 더 해로운 코구리와 무읍증 이 위험성을 알리고자 기획했습니다. 들어보자! 들어보자! 코구리 소리 들어보자! 나의 코구리 소리를 들어보자. 그래서 코구리 소리를 들어보고 이 코구리가 과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. 그런데 숨 쉬는 소리가 그렇게 희한한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 호흡이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. 그거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코구리 소리를 듣고 문제를 알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을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. 나라가 안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였습니다. studies학 Hahn 주의 say 정리적으로e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